아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글을 유튜브를 올렸는데 너무 좋은데 유튜브 속 시원해 아주 왜냐면 방송에서 항상 나가면 아까 그런걸 얘기 못해요 다 짜르고 편집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송이나 보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자 이제 판 카메라도 기술이 늘었어요 회전도 되고 정말 제가 속이 시원해서요 다시 이렇게 후기를 올립니다 아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더 있어요 궁금하냐구요 자료 많습니다 여기 하마 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자료를 보고 싶다 그래서 많아요 근데 환자 자료 함부로 못 보여 주잖아요 보여줄 거 여기에 내가 다 자료 모아놨어요 과잉진료 다른 치과에서 견적 얼마 받은 거 그거까지 다 자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도 다 갖고 있구요 근데 환자 자료 니까 제가 함부로 공개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료는 많습니다 걱정 마시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세요 여기 되게 많아요 정말 속 시원합니다 유튜브